박수 저는 여러분들도 먼저 바보가 된 전국 나살의 형제들 부회장으로 섬기는 조현백 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초청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므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그 바라심으로 민족 보그마와 세계 보그마의 꿈을 우리 CCC 공동체를 통해 주셨습니다 재학생으로 졸업생으로 이 밤을 헌신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보낸 생명의 수퇴자이며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갑시다 오늘 처음 이곳에 참석한 새내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우리를 위해 바보가 되신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이 밤에 꼭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십시오 캠퍼스 시절에 저희도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밤에 살아갈 목적이 분명해지는 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바쁜 삶의 현장에서 이곳을 찾은 나사렛 순장들이 계십니다 CCC 공동체 안에서 선배가 된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이곳을 찾은 순장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광역 나사렛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박성근 순장님 옆에 계시는 김은주 대구나사렛 순장님 부부십니다 김은관 충북광역 나사렛 회장님 안성철 전남광역 회장님 정도희 서울 나사렛 순장님 서정욱 아가페 지구 회장님 나재설 인천 회장님 김요한 인천 총무 순장님 강대용 인천나사렛 순장님 안정윤 인천나사렛 순장님 최용일 용인 회장님 한권수 평택지구 회장님 김영삼 안산 회장님 김상구 부천지구 회장님 박영호 의정부지구 회장님 장기병 장기영 충천 회장님 홍기표 원주 회장님 김동근 청주 이사장님 이성호 천안 지구 회장님 박석원 청주 지구 회장님 이범주 제천 지구 회장님 강봉호 전주 지구 회장님 윤석 익산 지구 회장님 강홍모 광주 총무 순장님 공승일 전남대 회장님 이목은 대구 회장님 김해선 포항 지구 회장님 최영돈 포항 나사렛 순장님 이 밖에도 이곳에 많은 나사렛 순장님이 함께 참석하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함께 은혜로 헌신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реб Bild Gospel 28et 결정 기도 , 15 15